승훈 선생님 이거 둘다 아니야? 둘다. 저 센터 기준으로 다 옆으로 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오 좋다, 지금. It's 쇼타임. 예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블랭기 성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악세사리, 고글, 이런 신발 이런 거를 다 처음 써봤는데 멤버들도 다 되게 화려하게 착장을 입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예쁘게 잘 촬영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자랑하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니는 거. 버스 안에서 찍고, 버스 위에서도 찍고. 노래에 맞춰서 이런 분위기나 표정들 아니면 옷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컨셉을 잡기가 더 편하지 않았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로페셔노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재밌었어. 맏형으로서 블랭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블랭키 이제 동생들을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맏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 만내라 이거. 성진, 서단 누나. 계속 저를 약간 만만해 보셨거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누군가를 만만하게 본다라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저랑 평소에 장난을 워낙 많이 쳐가지고. 형들, 그건 오해입니다. 제 아직도 어색한 목표정이 제가 하는 거랑 나오는 거랑 달라가지고 더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를 보일 수 있게. Learns asyTE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서 어떠셨나요? 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여요? 응.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오늘 촬영 컨셉이 뭐예요? 오늘 컨셉이요? 컨셉은 잘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원치우 러브유 우리 두 분이 베이비 기밀스러운 이야기 I feel like you 원치우 Only you touch baby 유치해도 상관없어 매일 남 따부까지 네 생각 그저 스파킹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밖에서 찍었는데 건진 게 없나 봅니다 너를 따라가 Fly to the sky baby Can't see me high 아까워 좋아요 내가 쳐줄게 너의 숨결이 하고 들어 너만의 다시 너만의 다시 찍어도 돼요? 나? 오케이 됐어 이제 다음 조는 이제 남은 다섯 명 근데 이제 거기에는 비주얼 멤버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쵸 기대를 해야죠 더 잘할 것 같아 화이팅 응 화이팅 여기가 왜 보셨나요? 비양도 잘하네 근데 완전 원치겠어 네 예쁘네 봐봐 엄청 색깔이 엄청 예쁘고 잘 어울린다 뼈는 잘 어울린다 머리랑 똑같은 맞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말이야 눈앞에 내게나 빠져버렸다고 달콤한 순간을 마주한 내 맘을 터치 어머 네가 왜 이렇게 잘해? 그냥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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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자기 좋아 둘 셋 Go Up! 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의 첫 번째 앨범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설레었습니다. 진짜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옷도 오늘 너무 예뻤고 헤매 보는 게 완벽했습니다. 저희 데뷔 앨범인 키원 컴피던스 타이틀곡 Thumbs Up! 바른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